BYINTK P70 스마트 프로젝터는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는 방식을 재정의하여 대형 화면의 마법을 집에서 편안하게 선사합니다. 스마트 기능, 생동감 넘치는 영상, 다양한 연결 옵션을 갖춘 P70 스마트 프로젝터는 영화 감상, 게임 세션 등을 위한 몰입형 영화 경험을 약속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BYINTK P70의 주요 기능, 이점 및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모든 공간을 홈시어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몰입형 비주얼 BYINTK P70 스마트 프로젝터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할 때 놀라운 영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기능을 갖춘 이 프로젝터는 다용도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입니다. 주요 특징들 HD 해상도 P70은 고화질 해상도를 자랑하며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위해 선명하고 상세한 영상을 보장합니다. 스마트 기능 스마트 운영 체제에서 시행되는 P70을 통해 사용자는 프로젝터에서 직접 다양한 앱에 액세스하고,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고, 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은 다양성을 향상시켜 프로젝터를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바꿔줍니다. 무선 연결,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장치를 P70에 무선으로 연결합니다. 다중 연결 옵션, 프로젝터는 HDMI, USB 및 SD 카드 슬롯을 포함한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함으로 노트북, 게임 콘솔 및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BY&TK P70 스마트 프로젝터는 대형 화면의 3를 집에 선사하는 다용도의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기능,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무선 연결 옵션을 갖춘 P70은 모든 공간을 영화 같은 안식처로 바꿔줍니다. 엔터테인먼트의 꿈을 생생한 현실로 바꿔주는 컴팩트한 파워하우스인 BY&TK P70 스마트 프로젝터로 영화 감상, 게임 경험, 프레젠테이션의 수준을 높여보세요. 엔터테인먼트